작곡가 조영수는 빈예서를 위해 일본어로 노래를 작곡했다. 박서진 선배, 첫 소절 듣고 울었다. 빈예서 일본 시장 재패할 것. 빈예서는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아 미스트로 3 이후 가장 성공한 가수로 꼽힌다. 빈예서는 어린 참가자임에도 파워풀한 목소리와 프로페셔널한 작업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빈예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재능과 팬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하지만 조영수 작곡가가 빈예서의 활동을 지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정보에 따르면 빈예서는 조영수 작곡가가 작곡한 일본 노래 녹음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조영수 작곡가의 경력 중 외국어로 작곡된 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빈예서가 일본으로 활동 영역을 넓힐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조영수 작곡가는 빈예서를 위해 재빠르게 신곡을 작곡했습니다. 빈예서는 지난 주말 조영수 작곡가 작업실에서 녹음 세션을 갖고 박서진 선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서진 선배는 첫 소절을 듣고 빈예서가 일본 시장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들의 호평을 받으며 빈예서는 앞으로 일본 시장 공략에 더욱 의욕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 양지원과 빈예서 최수호가 콘서트로 뭉친다. 4.1 공연 제작사 sb인어 엔터테인먼트는 매달 11일 창원컨벤션센터의 3홀에서 트로트 3파전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트로트 3파전에는 tv 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 트로트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줬던 먼저 트로트 신동 양지원이 출연합니다. 미스터 트로트 3, 톱 8에 오른 빈예서, 미스터 트로트 2, 톱 5 최수호도 확률했습니다. 이들은 상일상색으로 다채로운 세트리스트를 꾸미며 보고 듣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티켓 예매처 티켓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